드디어 저희 세븐틴 제17 다이아몬드 엣지 월드투어가 마지막 한 번의 공연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아, 최근 이곳 마닐라에서 마지막 콘서트 리허설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굉장히 설레고 두귀버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콘서트까지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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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전체! 코스 파츠는 그런 말이야! 어! 어! 앨베리 앨베리 앨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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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에 라고 하는지 아멘 와우 와 소울이야! 와 승관 선배님 무대를 전학하셨다 발매되스캠프 자 오늘은 원우 형의 한마디 아 원우 형의 한마디 좋네 끝내자 오! 하나 둘 셋 파이팅! 멋이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바로 서로 따라오기 배틀 저희를 포션하는 포인트를 보면 따라오고요 포션을 받도록 저의 포인트를 보고 따라오는 그런 배틀 넌 똑같다고 통화하실 세련된 멤버에게 더 터널을 크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원우 형의 색장이에요 형 뭔지 아세요? 같이 따라해주세요 여태 땡 땡 근데 사와도 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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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아 저는 호시 형이랑 가자 이거였다! 이거였다 보면 호시 형이에요 듭니다 어떻게 됩니? maar 저는 호시 형 정리 tienen emp 펑 펑 펑 펑 펑 띵 또 아이템이 찍 Angie 띵 띵 띵 띵 띵 내가 내 만 띵 내 목 주 예 절 호 호 소 예 띵 쟈 띵 띵 띵 내 눈이 심해 내 눈이 심해 내 눈이 심해 내 눈이 심해 울고 싶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이제 시작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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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투어도 이제 오늘도 끝나고 해서 그런지 아쉽기도 하고 곧 저희가 이제 또 새 앨범으로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더 기뻐서 감정이 왕! 좀 오고 막 이렇게 좀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무대라서 지금 환호성도 너무 크게 들리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되게 신기하고 좀 고맙고 무사히 또 마칠 수 좋겠어요. 마지막 마닐라 공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까지 무사히 몸 건강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재밌게 봐주세요. 이 엄청난 여성을 함께해 주신 저희 캐럿들을 너무나도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거울 그런 미친 나날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희도 멋있게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생할 거예요. 너무 많이 기대해 주신 이 동작의 가슴라 틴게 잃 Fill 너무 많이 기대해 주신 것은 어세트야스 어세트앨 어세트야스 ced by 여기다 저는 지구 저와 들어간 저와 잠시 멈추 너와 연결 진출 도와주 또 이얍 WrestleMania sobre 그 무슨 We will meet you 오케이 여러분 우선 톡톡톡 끝까지 씻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흥분하시길 바랄게요 또 누가 평소에 잊을 수 없는데 그냥 처음으로 모르겠는데 나 정말 많은 사랑하는 만큼 내가 꼭 부담해드릴 수 있는 그럼 가속을 내리게 되면 다음 날 견뎌이 될 수 있을지 아 이것도 조용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에서 또 발전에서 더 멋있게 너무 귀여워 너무 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운 사람은 저희도 없었지만 저희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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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화이팅 후 무ton 잘 Miss 성웅리 월드투어록 끝났습니다 네 출 Stan 오늘BER 됐습니다 마나 Lin 핵 이렇게 오게 됐는데 3개월에 대상적 네 또 3개월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캐럿분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드렸다면 저희는 3개월 동안 시간이 흩되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 너무 흥이당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네 공연장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호인캠도 계속해서 찍고 그렇죠 계속해서 찍고 좀 재미난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캐럿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재미나게 봤으면 저희는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네 그럼 끝이 있다면 시작도 있으세요? 아 맞습니다 왜 이렇게 버전소는 끝나지 마 세븐틴 프로젝트는 이제 자기가 이고 그렇지! 다 시작합니다! 아! 그냥 박수 하는데요? 아! 세븐틴 프로젝트! 와! 세븐틴! 야호! 야호! 빨리 나와 나와! 야호! 나와 제발! 아! 정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하! 정말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하! 하하! 역시! 역시! 여왕! 청약! 하나 둘 셋! 파이팅! 일! 세븐틴! 네! 파이팅! 오케이! 나와ьте!